네, 알고리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오늘부터 직접 한번 순서들을 보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수율인데 제일 먼저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까지 어떤 자연수를 가지고 뭐 합계를 구하고 하는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입니다. 1에서 100까지 자연수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죠? 자, 보죠. 우선 문제 분석인데요. 이게 이제 수의 열이죠. 그죠? 수열인데 수열이 규칙에 따라서 등차, 등비, 피보나치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1에서 100까지죠. 그죠? 는 각 항에 1을 더하여 그죠? 다음 항을 만드는 그런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차가 1이 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2, 4, 6, 8에서 100까지 구하라. 그러면 이제 공차가 뭐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3, 6, 9, 12 해서 100까지의 합계를 다하라. 그것도 똑같은 그런 것이죠. 여하튼 여기에서는 1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1부터 시작해서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만큼씩 증가하면 되죠. 그러니까 증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이 돼야 되죠. 그죠? 반복이 돼야 될 거고 이제 100까지니까 조건을 줘야 되겠죠. 그죠? 조건을 줘서 100까지 다 했느냐를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한번 보죠. 이제 이런 식이죠. 처음에는 초기값을 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순서도 상에서 처음에는 반드시 초기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n에다가 1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부터 시작했으면 이게 변수의 초기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건에서 체크해야 되죠. 체크해야 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조건에서 n값이 100보다 크냐 이 말이에요. 그럼 100보다 크다는 말은 100까지 다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00보다 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도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n에다가 계속해서 누적하는 거죠. n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n에 넣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카운팅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뭔가 합계를 구해주는 그런 게 들어가겠죠. 정리해 봅시다. 초기값을 줘요. 주고 이 n의 값을 뭐예요? 전갈을 시키죠. 전갈을 시켜서 이게 100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봐서 100이 안 되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이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보자고요. 우선 변수가 n은 1부터 100까지 구하기 위한 그런 변수고 sum은 뭐예요? 합계, 합계를 구하겠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맨 처음 어떻게 했어요? 변수를 초기화시켰습니다. 초기화. 자, 그래서 합계에다가 얼마를 줬어요? 0을 줬죠. 지금 합계를 구할 건데 맨 처음 합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을 주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이건 반복을 하기 위한 그런 변수죠. 그렇죠?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sum은 sum 플러스 n. 이게 나오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누적하는 건데 지금 sum이에요.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처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0이죠. 0에 들어가 있다가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뭔가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처음에는 n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sum에는 당연히 n이 1이니까 1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sum, 기존에 있는 sum 값 sum 값이 0이잖아요. 그렇죠? 0 값에다가 1을 넣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 그래서 합인 1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돌다가 돌다가 다시 기존의 sum에서 n 값을 또 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n이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2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의 sum 값에다가 2를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누적이 돼요. 누적. 누적. 그래서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sum에다가 sum 플러스 n 이러면 기존의 sum 값에다가 뭔가를 계속해서 누적을 시키는 거죠. 자, 보자고요. 그럼 sum 값에다가 어떤 값을 계속해서 누적을 시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n은 n 플러스 1이죠. 그럼 1만큼씩 뭐예요?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n이 100보다 크냐? 물어보고 크면 끝나는 거죠. 크면. 그렇죠? 크지 않으면 뭐예요? 크지 않으면 다시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리로 가서 sum에다가 sum 플러스 n을 하고 n을 증가시키고 크냐? 아니면 또 누적을 시키고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언제 빠져놉니까? n 값이 100보다 크면 빠져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sum을 출력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부터 100까지 되는데요. 기본 루는 이거죠. n에다가 1을 넣어요.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sum에다가 뭘 해요? 기존의 sum 값에다가 n을 넣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n을 계속 증가시켜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런 포맷이 이런 포맷이 누적을 시켜주는 그런 포맷이죠. 다시요. 맨 첫 번째 순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예요? 초기화하는 부분이죠. sum 값에다가 0을 넣었어요. 그 다음 n에다가 1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누적 sum에다가 sum 플러스 n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뭐예요? 이 카운트하기 위해서 그죠? n 값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n 값이 100보다 크냐? 물어보고요. 크면 끝나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와서 sum에다가 1을 누적시키고 n 증가시키고 물어보고 아니면 누적시키고 증가시키고 물어보고 이런 식이죠. 이것이 기본 포맷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sum 값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0을 넣었죠. 그죠? 0 넣고요. 그 다음에 n을 1 넣고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죠? 누적을 시키는 것이죠? 누적을 시키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증가시키고 비교 조건을 검사하게 되죠. 해서 100보다 크다 이 말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빠져놓는 형태죠. 아주 간단한 포맷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이건 기본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중에서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블랭크가 왔다고 해봐요. 이 부분에 블랭크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을 넣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빈칸을 채웠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디버깅을 해야 되죠. 디버깅을 하는 방법은 이래요. 일단 변수명을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요. sum이 있었고 n이 있었고 그죠? 여기 있는 변수명은 전부 다 적는 거예요. 다 적는데 편의상 n부터 제가 먼저 적을게요. 자, 이렇게요. 자, sum에 지금 뭐가 왔어요? 0이 왔죠? 0이 왔어요. 그 다음에 n은 1이죠. 자, 1입니다. 자, sum에다가 sum 더하기 n이에요. 자, sum 기존 값에다가 n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n값이 1이니까 1이 들어가겠죠. 그럼 sum에는 합계인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n값이 100보다 크냐?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그럼 다시 봐요. 그죠? 아, 여기서 문제 하나 전가시키네요. 그죠? 자, n에다가 n 플러스 1이니까 이제 n값은 2가 되죠. 2가 되고요. n이 100보다 크냐? 안 크죠? 그럼 기존에 있는 sum 값에다가 다시 n을 더하는 거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sum 값이죠. 여기다가 n을 더하는 n이 2잖아요. 그럼 이제 2가 더하는 거죠. 그래서 sum은 3이 되는 거죠. 자, n값이 크냐? 아, 또 전가시키죠. 전가시키고 크냐? 아니면 이제 누적을 시키죠? 그죠? 그럼 이게 또 뭐가 돼요? 3이 되죠. 그 다음 n 전가시키죠. 4가 되고 여기에 또 4가 되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n하고 sum하고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자기가 만든 이런 알고리즘이 맞나 맞나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순서 뜨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문제가 이 순서도 상에서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중에서 뭔가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뭘 바꿔주면 될까요? 지금 한 것이 뭐예요? 1, 2, 3 이렇게 해서 지금 100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자연수의 제곱의 합은 뭐예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100의 제곱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그렇죠. sum 플러스 n인데 이 n의 이 값의 제곱을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n 곱하기 n 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은 어렵게 보이지만서도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것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등차수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를 봅시다. 우선 등차수열에 대하여 200번째 숫자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가서 어디까지? 200까지입니다. 200까지가 아니네요. 200번째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값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200번째까지예요. 200번째까지. 이걸 이제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봅시다. 맨 처음에 숫자가 2, 4, 2, 8, 14, 20, 26, 30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등차수율인데 그럼 등차수율이라는 말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6이죠. 그 다음 여기는요. 6이죠. 여기는요. 6이네요. 그죠? 여기도 6이고 그러니까 6만큼씩 이렇게 증가하네요. 그죠? 이렇게 증가하는데 200번째 숫자까지 해서 합을 구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6만큼씩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그 전 값에다가 플러스 6을 한 값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키포인트를 두고 이제 순서도를 보고 자기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문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A1 맨 첫 번째 값이 초항인데요. A2는 뭐예요? 그 전 값에다가 차이인 D를 대해주는 거죠. 그럼 A3은 뭐가 돼요? A3은 A3은 그 전 값 그게 뭐야? A2잖아요. 그죠? 그럼 A2에다가 또 D를 대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생각해본다 그러면 N번째를 AN이라고 해봐요. AN 그러면 그 이전 값 A의 N-1에다가 플러스 D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 순서도를 순서도 상에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맨 첫 번째 값이 2고 그 다음 공차가 6에 썼습니다. 그래서 첫 항부터 200번째까지의 합을 구하기 때문에 천상 반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들을 한번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가 초항이네요. 초항 그 다음에 D가 공차고요. 그 다음에 S가 합이네요. 그죠? 그러면 합을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출력을 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이 등차수율의 항순서라고 하네요. 그죠? 그럼 이 N값은 200번까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AN이 N번째 항을 나타내는 변수래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A에다가 2를 넣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부터 지금으로 구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공차가 이제 D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해주는 값이 D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합에다가 맨 처음에 A를 넣었어요. 합에다가 A를 넣었어요. 그러면 S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죠? 2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은 2입니다. 2부터 어디까지 시작합니까? 그죠? 200보다 클 때까지 그러니까 200번째 항까지 한다는 거예요. 즉 N값이 200보다 크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을 계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서로 해서 키는 얘죠. 그죠? 그래서 AN값은 A에다가 그 전값 전값의 곱하기 D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은 기존의 합에다가 이 값 AN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N을 증가시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번 넘어가게 되면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디버깅을 해봅시다. 디버깅을 물론 이제 200번째 200번까지 이렇게 달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개만 한번 해보면 되죠. 몇 개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선 맨 처음에 sum은 sum은 A값인데 그죠? 입니다. 자 2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N값은 기존의 A죠. A에다가 A가 지금 얼마예요? 2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2에다가 sum에 지금 AN을 다는 건데 지금 AN을 구하는 거예요. AN AN을 구하는 건데 AN값은 2에다가 플러스 N-1이죠. 그럼 현재 N이 2니까 N-1 1입니다. 그럼 1 곱하기 D 그럼 6이죠. 그러니까 초항에다가 뭐예요? 공비인 6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sum에 들어가게 되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뭐가 옵니까? 그죠? 8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N값을 하나 증가시켜요. 그죠? 그 다음에 작으니까 이리로 가죠. 이리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N값은 뭐가 돼요? 이게 기존에 기존에 A값이 계속해서 A값이 그죠? 그럼 A값에다가 하나 뺀 거 하나 뺀 거 그러면 이제 그 N값에다 하나 뺐으니까 2 곱하기 6이 되죠. 맞습니까? 2 곱하기 6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값 이것의 값 이것의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보다 6보다 큰 값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물론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A는 바로 A는 값에다가 A는 값에다가 공차만큼을 대해줄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전에 그 전에 A N에다가 그죠? 초항 값이 2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A N값에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에다가 플러스 6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플러스 6을 이렇게 해놔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등차수열 차이만큼 나는 그런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등비수열을 한번 봅시다. 등비수열 등비수열 역시 이제 100번째 숫자까지 합을 구하는 건데요. 자 2에서 6 6에서 8 18이네요. 그죠? 18에 54 그럼 어떻게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했네요. 그죠? 그죠? 2 3은 6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곱하기 3을 했죠. 그죠? 6 3 18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는 등비수열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값은 뭐예요? 전값 전값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것이죠. 그럼 이건요. 이건 이 전값에다가 또 곱하기 3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100번까지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룰을 하나 거둘 수 있겠네요. am번째 값은 그 전값에다가 곱하기 r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이 r은 공비가 되는 것인데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보면 이제 여기가 변수고요. 일단 변수 설명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순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n이 100보다 크면 끝나는 건 그죠. 그러니까 100번째 한까지 지금 구하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n 값이 있으니까 이 n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초기화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n을 하나씩 증가시켰죠. 자 초기값은 얼마입니까? n입니다. 그러니까 2부터 그죠. 2부터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2부터 2부터 100까지 100까지 이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초기값을 봅시다. 자 r에다가 3을 넣습니다. r에다가 자 그럼 r은 뭐예요 지금? 공비네요. 그죠. 아하 계속 3을 곱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a에다가는 2를 넣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항값입니다. 그 다음에 sum에다가 a를 넣었고요. 그러니까 sum은 뭐가 돼요? 맨 처음에 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은 2입니다. 그러니까 이 n은 뭐예요? 2번부터 100번까지 이제 반복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a에다가 a 곱하기 r이에요. 그러면 이 a는 뭐예요? 그 전값 전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a가 2잖아요. 그죠. 그럼 2에다가 곱하기 r이죠. 그죠. 그러니까 a값이 처음에 2였는데 곱하기 r이니까 지금 r이 3이죠. 그럼 a값은 6이 돼요. 그 6을 6을 기존 sum에다가 더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예요? 2 곱하기 3인 6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반복하면서 돼집니다. 자 n값이 하나 증가하게 되고요. 자 a는 기존의 a값에다 또 곱하기 3이죠. 자 이게 기존의 a값이에요. 여기다가 또 곱하기 3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이거니까 여기에 곱하기 3한 여기에 곱하기 3한 값이 18인데 이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3이 곱해지게 되고 여기서 3이 곱해지는 등비수율을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은 순서대로 표시한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율은 곱하기 r을 해주면 되고요. 그죠. 등차수율은 뭐예요. 등차수율은 여기에다가 d를 해주면 되죠. d. 그죠. 공차. 공차만 더해주면 되고 등비수율은 이것을 곱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럼 이제 피분하실수율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피분하실수율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초항 1이고 그죠. 그 다음 이제 1이죠. 이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 두 개가 더해져서 얘가 되는 거고 또 얘 두 개가 더해져서 그죠. 얘가 되는 거죠. 이게 피분하실수율인데 수율에서 백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데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변수 초기화하겠죠. 초기화하고 백 번째까지 가야 되니까 조건을 검사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변수를 하나 잡아서 이 변수가 계속해서 뭐합니까. 일식 증가하겠죠. 일식. 그죠. 증가할 것이고 조건을 검사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자고요. 우선 피분하실수율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이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금방 더해진 값이 다시 더해져서 그다음 값이 되고 이게 피분하실인데 피분하실수율이란 1, 1, 2, 3, 5 처럼 앞에 연속된 두 개의 항을 합해서 새로운 항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규칙을 끄집낼 수 있어요. 그죠. 뭐예요. 현재 AI 값은 뭐예요. 그 전 값 그 전 값하고 그 이전 이전 값을 더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전 값하고 그 전 값을 더한 것이죠. 그리고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전 값에 그 전 전 값을 더한 것이 이 값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얻을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이런 규칙이 순서도상에 포함이 되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분석 계속 단계인데요. 자 이런 규칙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율의 합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 S를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래서 S의 초기값은 그죠. 피보나치가 왼처럼의 1 그 다음 1이니까 이걸 이제 2로 지금 이제 잡아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N도 쓰고 그 다음에 C도 써서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N값이 뭐예요. 100까지 지금 하는 거죠. 100에 이르면 100개의 합을 구한 다음에 S를 출력하고 이제 종료하는 것이죠.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 잘 보이십니까. 제가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결론은 S섬이에요. S에요. 자 결론은 S입니다. S가 뭐냐 합을 구합니다. 합. 그러니까 이 합을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주 목적이에요. 그 다음 ABC가 피보나치 수율의 공식에 따라 항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래요. ABC 자 그리고 N은 합 S에 누적된 피보나치 수율 항의 개수랍니다. 그러니까 N 가지고 그죠. 언제까지 100번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ABC 있죠. ABC 이걸 이제 피보나치의 각 수율의 공식에 따른 항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서도상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성해 봅시다. 피보나치 수율이 맨 처음에 1 그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 2잖아요. 그죠. 그럼 이 2는 뭐예요. 앞 앞하고 그 앞 것이 더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거를 A 이걸 B 이걸 C라고 해봐요. 이걸 그럼 C는 어떻게 구해져요. C는 A하고 B를 더해서 구하죠. 맞습니까. 근데 그 다음 그 다음이 지금 3이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한 이 3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3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새로운 C가 돼야 되고 얘가 B가 돼야 되고 얘가 A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C의 변수값을 B에 집어넣고 B에 있는 변수값을 다시 A에 집어넣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 순서도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보면 자 맨 처음에 A하고 B에다 E를 넣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합을 구했죠. 그럼 합은 E가 당연히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N에다가 E를 집어넣고요. 자 E를 집어넣고 C를 구했어요. A하고 B를 더한 C를 구했습니다. C를 구했고 S에다가 S 플러스 C를 해서 이제 뭡니까. 누적이죠. 누적. 그죠. 누적. 누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하는 거예요. B를 뭐예요. B를 A에 넣고 C를 B에 넣었어요. 금방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N을 1 증가시켜서 N이 100보다 크냐. 100보다 크면 끝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S를 출력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다시 아까 그렸던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고요. 자 우선 기존에 지금 A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A에는 1이에요. 자 B에는요. B에는 1이죠. 1 맞습니까. 그 다음 S는 뭐예요. S는 A하고 B를 더한 거예요. 그럼 S는 이제 2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1입니다. 자 N이 2고 자 C를 A하고 B를 더해서 C에 넣었어요. 자 그럼 C에는 뭐가 들어가요. 2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더한 값을 C에 넣은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S는 S 더하기 C예요. 그러면 S가 지금 현재 2잖아요. 그죠. 자 2에다가 C가 2니까 이제 2가 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A를 A를 B에 넣었어요. A를 그 다음에 B에다가 C를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 C값을 B로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이 B값을 이제 A로 잡은 거예요. A를 잡았어요. 그 다음 증가시키면서 또 반복을 하죠. 그래서 또 새로운 C를 또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C를 그래서 A하고 이제 전에는 앞부분이 AB였는데 지금은 이제 바뀐 것이죠. 그래서 C가 이제 뭐가 돼요. 3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또 플러스 C니까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까지 N이 100 100이냐 했네요. 그렇죠? 물론 이거를 10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런 피보나티 수열 1 1 그 다음에 2 3 5 이런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있나요? 여기에 이제 1, 1이죠? 그죠? 1, 1 그 다음에 2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개 더해진 3 이렇게 쭉 구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키포인트는 얘죠. 예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피보나티 수열에서 1 1 2 3 5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걸 AB로 잡고 얘를 C로 잡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걸 AB로 잡고 얘를 C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다시 얘를 AB로 잡고요. 얘를 C로 잡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C를 B에다 집어넣고 B를 A에다 집어넣은 거죠.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제 피보나티 수열에서 의 키포인트가 되죠. 자 그럼 이걸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맨 처음에 변수죠. 그죠? 변수에 A에 1 넣고 B에다 1을 넣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개를 더했죠. 그래서 S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피보나티 수열에 첫 번째, 두 번째 항의 항이겠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N에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100번째 항까지 구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 키포인트죠. A하고 B를 더해서 C에 넣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S와 C를 더해서 S에 넣었는데 그죠? 넣었는데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거죠. 그죠? 기존의 A에다가 B를 넣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C를 넣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래서 피보나티 수열도 가끔씩 보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꼭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고 일단 순서대로 보실 때 보실 때 이런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있으면 뭔가를 증가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조개값이고 그러다 보면 뭔가를 증가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조개값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자 피보나티 수열 좀 재밌는 수열인데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 수열에서 간단한 부분 그죠?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 다음 피보나티 수열 그 다음에 1부터 얼마까지 100까지 합계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대단한 수고 많았습니다.